12월 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반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가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공백이 컸던 만큼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수준에서 출제됐다고 합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앉은 학생들. 그간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느라 연염이 없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간 9월 모의평가가 전국 2,099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 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문을 닫았던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한시적으로 운영 제한이 풀려 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3과 재수생 등 48만 7천여 명이 지원했고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등은 전체 응시생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 온라인 시험을 봤습니다. EBS 연계율은 70% 수준을 유지했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조금 쉬운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학 나형은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중상위권 학생들이 시간 한 배의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78일. 다음 주에는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수능 시험 문제나 작년, 재작년에 기존의 6월, 9월 모의고사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가장 약한 단원이 뭔지 이런 쪽을 조금 정리를 해서 성적은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진 다음 달 14일에 나옵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